대장주 아파트의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KB 선두아파트 50지수가 넉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해 서울 아파트값이 반등할지 관심이 쏠립니다. KB 부동산이 발표한 3월 KB 주택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KB 선두아파트 50지수가 전월 대비 0.1% 상승했습니다.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0.14%를 기록한 이후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한 겁니다. 이 지수는 서울 가락동 헬리오시티, 반포자이, 대치동 음마아파트 등 서울의 대단지들이 다소 포함돼 시장 가격을 민감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인식됩니다. 한편 서울의 단기 집값 전망을 보여주는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90으로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.